정부가 내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허단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모에 나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묶어 반도체 분야에 지원했는데 기업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장점으로 내세워 다른 지자체 10여 곳과 경쟁합니다. 충남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한 천안과 아산을 디스플레이 분야에 공모했으며 탄탄한 산업생태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와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